전체 스쿼아가 1대1로 동점인 가운데 대망의 3차전의 막을 올리겠습니다. 우승컵을 향한 마지막 한판 1대1 현장 지목점입니다. 현장 지목! 반이 나다. 네? 김다닌다! 넘어와! 설마! 나한테 오는 것 같지? 아! 네! 와! 김세치! 동영상. 김에! 오! 와! 바지나? 영광의 승전벌은 어느 나라가 울리게 될 것인가? 결과 보여주세요. 우승컵은 대표팀이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차이가 많이 나왔네.